안녕 2020년입니다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우리가 작년이랑 올해 달라진 건 아이패드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 찜질방에 와서도 아이패드를 꺼내는 엄청난 열정 찜질방에서는 역시 맛있어? 여름 한 번 맛있지 나 그것만 남겨주면 안 돼? 딴 거 네가 다 먹고? 그래도 돼? 하나 먹기에는 좀 뭐야? 배 붙였어 그래 내가 맛있게 끓이 먹으러 알아 전자한테 한 번 돌려야 돼 아니 근데 컵자 파게티는 진짜 맛이 없잖아 짜장빵물은 맛이 나 전자한테 돌리면 그 맛있잖아 한국은 맛이 나 아 저희 이거 간베리 크레마 하나랑요 피자 이거 디아블라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돈 맛이야 맛있어 보여? 이거 화이트랑 그냥 리액트야? 어 이거 비누야 망고? 어 망고 비누래 이게 그거? 응 클치야 땡큐 땡큐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네 좋아 이거 가방에 넣어야지 이거 야 그거 되게 맛있겠다 그거 거기서 나 뜨는 거야 여기서부터 때려라고? 네 저도 올려? 왜? 아니 가져가라고 아 가져가라고? 어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가져와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그 끝에 머리도 이거 짱 신기하게 냄새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빗채 파우더룸에서 택배 왔어요 파우더룸에서 택배 왔어요 파우더룸 방금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좀 없거든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왔어요 갈릭버터 베이베즙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투플론 할 때 맨날 사놓고 먹는 건데 아 진짜 파우더룸 짱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식품을 챙겨주셨나봐요 얘는 그 하루경과 같은 거 어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거 초콜렛 그리고 이건 뭘까요 패키지 너무 예쁜데 트위스트 삭스라는데 양말이야 저 양말 또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말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끝난 줄 알고 카메라 끄었는데 끝이 아니라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너무 예뻐서 못 풀겠는데 샤워젤인가봐요 샤워젤이고 요 위에 요거는 에이소 립트림 이번에 우리 이거 먹었을걸? 소세지빵 푸세지빵 안 먹을래 오늘 그래 이걸 먹을 것 같지? 그냥 코로나 상무하고 고민이야 지금 아 얘도 개 맛있어 왜 얘 누가 왔어 아니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에요 샌드위치 이거 분리해서 먹어야 되는 건가 잘나 봐 빵 파티다 파티 오늘 구혜령 4개나 분위기 재밌어 뭐에요? 아 감사합니다 얘는 아까 그 콩 주고 얘가 시럽이에요 아 진짜? 다른거야?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을지로 나갑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싶어요 어디 찾으세요? 응 진짜 어떻게 먹어야돼? 이거 혹시 구입하실때 애플케어 플러스 같이 가입하시나요? 응 나 이거 먹으라고 먹는거야 응 오늘 제일 맛있는 것 같다 갈릭터 응 완전 많이 들어가 있어 너무 뜨거워 오늘은 워싱니 스테이크 무슨 펌킨 어쩌고 크림피자 나 한생 처음 보는 줄 알았어 나 한생 처음 봐 진짜로 진짜 해봐 나이프를 잘라서 어떻게 해봐 이 위에 이건 뭐야? 아무것도 안나는구만 아니 어떻게 잘라 먹어야 돼? 그냥 다 혜택 얘가 또 쿠폰으로 스키앤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배터도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먹으려고 시킨거야 영화보러 왔습니다 저번에 닥터 두리델 엄청 재미없었거든요 오늘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쉐딩으로 써도 되고 이거는 쉐딩으로 써도 되고 근데 펄이 있는데 쉐딩 쉐딩으로 써도 돼 이렇게 펄 많이 안실래 근데 반짝반짝하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시멜로인가보다 아시멜로 해 먹어봐 빨리 지금요? 오.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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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부터 지금 제품이 오늘 입고가 됐는데 이런 게 엄청 막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. 그거 보면 사실 안 읽히고 막 빠진 거고 더 왔는데 그래도 이거를 직접 개발 스토리라든지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더 신기해 와닿지 않나요? 곧바라든지 형님 같은 것들이? 너 왜 자꾸 잡던 거예요? 나 인터넷 봐서 너무 느려. 맛있는데? 무슨 국금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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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